우리 예수님이 우리 추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잘못, 연약, 실수 모든 그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는 거지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들이 창녀였어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문하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이 구원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줄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는데 모세는 지상에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에 승했다 가장 온유했어요 가장 그릇이 크고 마음이 너그럽고 다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못 품은 거 있어요 뭡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의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고 명령만 해야 되는데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딱딱 치면서 이 폐해간 족속들아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뭐라고 반석을 명령만 해 네가 뭐 때문에 두 번이나 지팡이 두드리고 폐해간 족속이라고 너 가난한 땅 못 가 내 걸어가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육대 총장을 지내신 장노님의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왜 모세가 반한 땅 못 들어갔습니까 뭐 그분이 성경 말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료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율법의 한계랍니다 율법으로는 잘잘못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 보금은 제 허물을 사랑은 덮어준 거고 사랑이 뭔가 허물이 있으면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거 그냥 받아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게 쓰신 사람들은 마음이 덮고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야후비 약복강을 기도하다가 분일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서 예수와 만남의 사건 보니까 예수 앞에 가서 일곱 번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에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이게 영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의 사람은 그대로 서로 품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의 몸인데 우리 몸은 온몸에 서로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돕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하나예요 우리 성들끼리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품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이 시교하고 미워가지고 구덩에 쳐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죠 종살해하고 감옥살해까지 했죠 그런데 국무충이 되고 나서 형들에 대한 태도 보니까 뭐라 그런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셉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깨뜨려야 요셉 역할을 할 수 있죠 오늘 중요한 건 내가 모든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는 나한테 있다 이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용서하지 못하면 사단에 속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 6장 1절에 형제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서로 받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주라고 갈라 6장 1절 말입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의 흡을 성취하라 다 인생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내 짐도 무겁지만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짐을 져준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하가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짐을 져주고 사랑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위대전이 뭔가 조카 로시 배신하고 떠났어요 요단 때를 바라본 적 물이 넉넉해서 좋은 목초지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차지한 이 로시 소동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고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끌려가서 포로로 죽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 있기는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무려 그 길이 수천리 길이에요 짧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숨 걸고 결국 조카로스를 살려오고 나중에 또 불로 심판 받을 때 로스를 구하게 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로스의 짐을 지고 책임져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귀에 쓰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희숙 씨 그분의 책에 보면 너무 은혜로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한 번은 아주 아름답고 세련된 부인이 있는데 굉장히 얼굴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유경이 일어나고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랬어요? 제가 동서가 미워서 죽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 사실은요 내 남편이 성공해서 정기회사 중역이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인들만 사는 부자 동네에 거기서 집도 크게 짓고 그리고 미국인 교회 다니면서 아주 호화롭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서울에 시동생이 있는데 그 시동생을 사랑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데려다가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장가를 들게 했는데 한국에서 신부감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잘 키우고 결혼도 풍족하게 해서 약권만 결혼만 해주고 수업물도 풍족하게 하고 기쁨으로 그래서 이제 동서랑 오면 이제 형제 간에 큰 집이니까 같이 살면서 행복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사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동서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형님 뭘 선물할까요? 나는 우리 침대가 굉장히 크니까 그 침대에 거기에다가 덮기를 하는데 학을 두 마리를 날아간 걸 좋게 좀 술을 나가서 이분이 그림까지 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딱 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 이게 맞춤도 아니고 왜 싸구리서 사갖고 왔구나 그냥 학이 몇 마리 날아다니 이런 걸 비슷한 걸 그냥 사갖고 와버린 거예요 신경을 안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게 맞춤 것이 아니고 남대면 시장에서 사왔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피해물도 잘해주고 이렇게 호화롭게 결혼식을 시켜주는데 이거 하나 해달라고 그것까지도 신경 안 썼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발톱 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동서가 형님 미안해요 제가 이분 설명을 했으면 했을 건데 이 동서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래 본 거예요 이제 아 빈정상하게 말하네 화가 나 그래서 이제 둘이 딱 틀어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했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하고 사랑하고 잘해준 것을 그냥 대충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그 마음을 사랑을 너무 몰라주고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남편한테 이런 말 했어요 그때 이 남편이 화를 하면서 아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잖아 그게 뭐 큰 희생이라고 그래? 아니 지만 이 사람이 그것도 못해? 아 이래 본 거였나? 아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받으라거든요 남편이 한마디만 좀 그때 또 기분 알아 그래 그래 좀 기분이 나쁘겄네 근데 아직 어린 것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그랬는가마 당신은 참 훌륭해 아 이렇게 등 따둑따둬 남자들 등 따둑따둬 남편이 좀 그렇게 한마디만 좀 끝나버렸어가지고 남편이 그냥 뭐 그거 그래 하고 핀자를 줄게 또 화가 난 거예요 야 나 혼자 막 이렇게 죽으라고 신경 쓰고 잘해줬더니 저것들은 나한테 이러는구나 하고 섭섭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거 기분 나쁘네 너무 잘해줘고 저들은 나한테 함부로 오고 아 그래서 밤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이리 뒤척 뒤척니까 남편이 그때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 당시에 왜 이러는 거야? 옆 사람 못 자게 왜 그래? 아니 또 통역세기 남편이 자꾸 그러네 이리 또 화가 나 부드럽게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네 자기 마음 알은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자기 속에 꿍꿍하다가 음식이 소화가 안되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유경이 나가지고 막 배가 아파갖고 병원에 실려갔어 그 약을 먹어도 안 돼 근데 남편이 또 뭐라고 하자면 그 유경이 아니고 당연히 신경병이네 신경병 그러니까 신경병? 내가 뭐 정신병이야? 아니 그냥 진짜 정신병을 만들어라 이제 막 말로 더 화가 나세요 아니 선생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매님 지금요 섭섭마귀가 들어갔네요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러자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근데 아직 동석은 말을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갖춰줄게 할래요 어떻게 해요? 먼저 전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동석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러래 아니 거기서 잘못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해줘 아니 그게 예수님 사람 아니야 예수님 사람은 주님이 다 용서를 하겠어 그냥 사랑해줘 그래야 돼 그럴까?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전화하기 어려운데 그냥 마음 먹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딱 전화를 단단히 마음먹고 전화를 했어요 동석 그러면서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내가 잘못했어 낯선 미국에 와서 힘들텐데 내가 너무 박대근 같대 동석 용서해 이제 그 감정이 폭발돼갖고 울며기에서 울면서 막 저편에서 가만히 전화 듣고 있다가 아이 오랜만에 전화와갖고 아이 전화가 울면서 그러니까 동석아 처음에 반응이 없더니 나중에 갑자기 울음을 막 터뜨리면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알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막 둘이 전화로 울고 막 그러면서 다 풀어주고 그러고 나니까요 그 가슴에 체중이 내려가고 시원하면서 후련하면서 성의 생수가 막 오더래요 기쁨이 오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병도 없어진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화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막혀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서로 먼저 전화하고 합형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낮아지면 물이 와요 성령이 항상 성령이 낮은 거 올라오니까 내가 날만 낮아주시고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냥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보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불레셋 군인들이 시계 가지고 꼭 메꾸고 뺏어가 버리고 그런데 계속 싸우지 않고 양보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로봇 넓은 것으로 다시 싸우지 않고 넓은 장수 주셨다 이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한 분은 고속도로를 6시간 운전하고 여자 의사가 면담을 하면서 뭐라는가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혼자 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받고 이렇게 좋게 됐다고 근데 이제 한국에 어머니 혼자 계시고 부부간에 미국에서 잘 살고 잘 됐으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착한 며느리잖아요 효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방도 크게 좋게 다 해가지고 다 가고 되고 기분 좋게 잘 마찰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한 번에 얘들아 너희 월급봉도 안 갖고 오냐?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 거 월급봉도 갖다 줬대요 아들도 아주 굉장히 큰 성공한 충격인데 갖다 줬더니 조금 이따 며느라 너는 날마다 나갔더니 어째에 돈도 안 갖고 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 가만히 놔둬볼 수 있는데 모시다가 효도한이라고 잘 해드렸더니 아들 거 가져가더니 너는 날마다 나가더니 돈도 안 벌어갖고 오냐? 빨리 갖고 오냐?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돼 내 올까지라고 매일 시어머니에 독촉하고 시어머니가 미워 견딜 수 없어요 먹는 것도 아깝고 미워가지고 그냥 양식을 안 좋아하는데 양식만 줘버려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방에 가기도 쉽고 가슴이 떨리고 아 근데 시어머니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묵장사에서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묵장사에서 아들 키우는지 아냐? 아 그래서 맨날 묵만 돼서 그 고생했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묵을 머리 이기고 다니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겨울에 묵이 그냥 얼어버렸고 여름에 쉬어버렸고 아 옛날에 자꾸 그 신방화도 묵 얘기 이래도 묵 얘기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그런데다가 보기도 싫고 근데 문제는 물어봤어요 그럼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에헤 눈물 쏟으면 남편이 얘기하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날 낳았고 나 독지 않아서 힘들게 키웠고 어? 근데 어떻게 겪었냐고 당신이 좋을 대로 편한 길 취한다면 내가 말리 의사가 없다고 무슨 말이고 뭐 이걸려면 가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니 더 엉짱이 무너지고 남편도 안 통하고 어? 막 울고 그러면서 그 물어봤어요 그 뭐 자매님 절대 월급봉투 시험에 대해 드릴 마음이 없으신가요? 아 글쎄요 그 할머니가 뭐답니까? 돈도 모르고 수표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사람은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 그 나를 들복는 심사 아니고 뭘겠냐고 어? 상식도 없는 건 아니냐고 그때 양희선이 이렇게 대답했더만요 그래 맞아요 그분이 미국 돈도 모르고 수표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아 돈 줘봐야 어따가 쓰겠어 수도 못할 사람인데 그냥 주워보시오 주워보시오 아 근데 이제 그때 이분요 눈이 반짝 뜨대요 아 그랬구나 그래 그래 주워봐야 수도 못할 돈인데 그래서 한 달에 항공돈 천만 원이요 의사니까 그만 원이요 어머니 말도 쓰시오 그리고 묵 얘기만 하면 그래 어머니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계속 어머니 비유를 맞춰주고 내 고생했다는 거 알아주고 싶어서 근데 그 얘기할 때마다 듣기 싫다고 하지 말고 어머니 훌륭하시오 어머니가 잘해서 내 아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막 좋은 집 샀다고 미국에서 박사기 받았다고 막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요 3년이 지났답니다 근데 이제 양희선이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어떤 배가 왔대요 선생님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 옛날에 묵장사 기억이 나고요 그래 그래 묵장사 그래 그래 어떻게 됐냐고 우리 어머니예요 예수도 이렇게 잘 묶어요 이렇게 행복이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세요 그냥 그냥 받아줘 받아준다는 게 뭐냐면 남편도 뭐라게도 그냥 받아주어 남편은 머리니까 요즘 여성 상위시대 그거 망을 찌꺼리요 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내 자녀들도 절대 그런 걸 안 돼요 이거 성경적인 거 해야죠 모든 게 그냥 부모 혀도 해주고 부모니까 낳아주시니까 공경해야지 이게 잘못이요 월급을 주라고 하면 갖다 줘버려야지 뭐돼요 하란대로 해야지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리를 해결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도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래 맞아요 당신 말이 올라요 화가 나서 얘기할 때는 화낼 만하시네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고생해서 그 말이 뭐더냐고요 성경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잖아요 받으라면 받아줘야지 왜 그래요 고림도서 6장에 보니까 고림도리들이요 너희가 우리 마음이 넓었다 너희가 좁아졌다 이런 얘기 넓었다 좁아졌다는 얘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러시겠구나 내가 마음이 좁아서 이래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시키고 불속에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변화시킨 것이 연단인데 이 다이슨 10편 4편 1절에 보니까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곤란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있잖아요 인생 산조수에 많이 겪은 사람들은 너그러워집니다 진짜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야 돼요 왜요? 너그러워져 아직도 고난 힘든 어려운 과정 많습니까? 아직 너그러워 하나님 원한 너그러워지면 아직 안 돼서 그만하고 빨리 빨리 넓혀 얼른 넓혀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고난이 끝나요 할렐루야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소크라데스 안의 크산티페, 존 레슬리 안에 수산나 링컨 안에 메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데스가 철학의 최고 대선가잖아요 소크라데스 그런데 그 아내가 악처였다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막 잔소리하고 큰소리 쳐요 몰라 수준이 낮아 레벨이 안 돼 자기 남이 얼마 흘린 건지 몰라 한 번 하면 물을 갖다가 휙 던져서 바깃소를 싹 깨서 온 방에 사람들이 물 다 물 박아서 줘버렸어요 소크라데스가 덜 덜 터면서 천둥 소리가 나왔더니 비가 오엄마? 그랬더니 얼마나 큰소리 치고 천둥 소리가 나왔더니 비가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야 그래서 소크라데스가 만들어졌더라고 여러분 예슬리가 어느 책에 보니까 부인이 보통이 아니에요 방에서 머리카락이 자꾸 꿇고 돌아다녀 끌려야 돼 그래서 훌륭한 옥사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받아주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보통 까사스러워서 아니면 여러분이 큰 그릇 될 찬스요 아내가 보통이 아니라 그래 그래 받아줘 꼭 맞는 사람 붙여줬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준다는 것이 언어들하고 말을 어떻게 했냐면 언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입술의 언어는 잔소리 잔소리 아무리 봐야 안 듣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아무리 게임하지 마라 텔레비전 거스러 들어야 안 들어 그 잔소리도 안 들어 머리의 언어 지식의 말로 안 돼요 가슴의 언어는 그 기분을 알아주는 언어가 있어요 네 번째 혼의 언어인데 이 가슴의 언어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분을 알아주고 생명의 언어와 여러분 대화 가운데서 대화할 때 상대가 마음을 잊고 뭘 원하는 거지 딱 모셔요 내 말 먼저 들어가면 딱 마음 닫아요 마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말 해봐야 되겠어요 공감을 하고 그래 이해가 되고 그럴 만하네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어서 고생했죠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 다 많이 풀리는데 상담도 마음 들어주거든요 들어준면 다 돼 그냥 다 알아 상담한 사람 90% 자기 해답 알고 와요 지금 몰라서가 아니요 이래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거 누구한테 풀어야 되는데 말 좀 하고 싶은데 그 말 들어주면 될 것을 못 들어줘 그거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말을 들어주고 가슴의 언어는 그 사람을 기분을 이해해주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메사츠 공과대학에 다니는 어느 유학생이 박사과정 받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자기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쩌다가 이 시험을 90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날에 억석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시험지를 막 이렇게 날리면서 들어가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그리고 엄마한테 딱 대준 거예요 엄마가 빨리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90점을 읽고 야 내 아들 90점 맞았네 와 공부있네 야 내 아들 신나 같다 신나지 엄마도 이렇게 신나? 막 해서 막 칭찬해주고 했더니요 그때부터 공부가 해가지고 이해가 요 미국 유학 갔는데 90점 아이고 어차피 시험이 쉬웠는갑다 아니 이래버리니까 문제를 그걸 몰라서 남편이 기분 좋으면 아 정말 기분 좋으면 당신이나 된 게 잘했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마음의 은하 대화가 중요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배가 바닥에 딱 저 밖에 있어요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는데 성령에 물이 와야 기쁨도 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받게 죽었나 여기도 안 돼 죽어지는 죽음이 성령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하고 여러분요 인생은 이 마음이고 말입니다 말만 지혜롭게 잘하세요 어떤 경우든 변명하지 마라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래 용서해줘 그 말 한마디만 다 풀어줘요 기분 나쁘게 되다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냥 그냥 받아주고 사랑해 오늘 이 한마디가 있어야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받아주고 사랑하고 미안하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큰 그릇이다 네가 넓은 자다 여러분 받아줄 때에 하나 돼요 서로 받으라 받으라 무조건 받아 너 왜 하나님 영역이야 네가 못 받고 네가 말해서 바꿀 것 같아 너는 사랑으로 빛으로 성기면서 그 사람 마음이 우러나야 마음에 찡해야 자기가 울어야 바꿔지는 거지 이 열린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